낙찰 받고 나서 경락 잔금 대출을 실행한 법무사 쪽에서 비용을 많이 청구한 것 같다구요? 그런데 아는 게 없으니까 깎아달라고 해도 하나도 안 깎아줘요. 낙찰 받은 후에 이 법무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 등기 이전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바보 같은 걱정을 하냐구요? 낙찰을 안 받아 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해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셀프로 등기 업무를 배워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는데요. 하루 시간을 꼬박 비워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률 전문 자격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거죠. 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등기 업무 외에도요.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장 작성, 답변서 작성 등 유료로 서면 작성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소장 작성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법무사 업무 중에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평생에 한 번 이상 정도는요.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 업무를 위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매입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합니다. 중개소에서 소개시켜준 곳이니까 알아서 저렴하게 잘 해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 잔금을 치는 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건에 대한 설명 들으랴 또 계약서에 대한 설명 들으랴 장기 수선 충당금은 뭐고 선수 관리비는 또 뭐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건네준 비용 내역서에는요. 취득세와 교육세 등 세금과 법무사 보수료 신고 대행료 교통비 등 잡다한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죠. 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빨리 등기 이전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 종이 아래에 써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신속하게 입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잘 살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거기다 따지기도 좀 뭐한 거죠. 따지려고 전화를 해도 이게 다 필요한 업무 비용이다. 더 깎을 게 없다. 저렴하게 해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다 청구하는 경우는요. 극히 일부의 사무소에서만 행하는 일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등기 이전 비용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셔서 시간이 있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미리 비용을 협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법무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긴 뒤로는 일반 매매 시에는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어플 덕택에 특히 등기 비용에서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거죠. 잘 만든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앱을 설치를 하시고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수기로 입력해서 부동산 등기 견적 요청을 하시면 인근에 있는 제휴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견적서를 미리 보내줍니다. 이 중에 저렴하게 진행을 해주는 사무소를 선택해서 잔금 당일 중개업소에서 만나 등기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법무통을 통해서 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더 저렴하게 진행해달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이미 저렴한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중개업소를 통한 일반 매매 시에는 이 법무통을 통해서 저렴하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어떤가요? 5억짜리 물건을 낙찰 받았으면 전액 현금으로 5억을 준비할까요? 아니죠. 대부분 법원에 있는 대출 중개인을 통해서 경락 잔금 대출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묶이는 자금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대출 중개인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사무소에 직원인 경우도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지의 인근보다는 평소에 가보지 못한 멀리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 근처 금융권에 아무리 혼자 돌아다녀봤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죠. 다리만 아플 뿐이에요. 대출은 낙찰 받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는 게 당연한 순서죠. 수도권은 개인명의 매매 물건만 해도 대출해줄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프게 경매 물건이나 법인 명의 물건을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죠. 해주는 곳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락 잔금 대출을 해주는 곳은 뭐하러 해주는 걸까요? 그 은행의 대부계나 여신계 쪽 직원이 경매에 대해서 잘 알아서 대출이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경우도 아주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법무사 사무실을 믿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거죠.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니까 대출 80%가 나가도 좋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경락 잔금 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과 등기 이전을 하는 해당 법무사가 세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법무송도 모르나? 요즘 누가 비싼 법무사를 써? 낙찰받고 법무송에 견적만 올리면 싸게 할 수 있을 거 아냐. 아이고. 이분은 낙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낙찰받고 돈이 많아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셨던 분인 것 같죠. 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법무사로 내가 선택해서 데려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안된다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딱 그 법무사를 믿고요. 대출을 해주는 건데 난생 처음 보는 낙찰자가 데려온 법무사를 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 다른 곳에서도 경락 잔금 대출이 잘 나온다면 더 조건 좋고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경락 잔금 대출을 해주는 곳이 거기에 하나뿐이라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법무사만 쏙 제외하고 은행과 제가 단독으로 접촉해서 대출을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매매로 샀을 때의 비용보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상 더 비싼 돈을 주고 등기 이전을 하긴 좀 그렇겠죠. 내가 이 낙찰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경매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막 화내면서 법무사와 싸우고 법무사협회에 진정 놓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꾸준히 낙찰 받으시면서 대출 중개인이나 법무사 사무실, 잔금 대출을 잘 해주는 그 금융권과 안면을 트고 잘 지내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무가내로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근거를 갖고 조목조목 얘기하시면서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말고도 대출 받고 싶어하는 낙찰자는 매우 많거든요. 여기서는 낙찰자가 갑이 아니에요. 낙찰받고 나서 경락잔금 대출을 연계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비용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세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줍니다. 비용내역서를 받아보시면 법무사 사무서마다 그 항목이 다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대부분 부동산 등기 이전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지인분께서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거래로 3억 2천만원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미리 비용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이니까 계산하기 어렵지 않겠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 물건은 6억 이하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1%인 320만원 맞고요. 지방교육세는 0.1%니까 32만원 써있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의 세율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라고 나오는데 내역서에는 농특세가 버젓이 64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이거 그냥 내면 아깝겠죠? 아마도 법무사 쪽에서 64만원어치 떡을 사드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모른척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내역서 잘 받아봤는데요. 제 아파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서 농특세가 비과세인데 깜빡하고 그냥 넣어주셨나봐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2020년부터는 6억 초과 9억 이하의 취득세율이 변경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 블로그에 이 계산기를 만들어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보시면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살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채입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할 때도 사야 돼요. 이걸 판 돈을 모아서 국가에서는 주택정책에 활용해서 쓰는 거고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국채를 샀던 우리 같은 사람은 만기 5년 동안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가 예전에는 10%대까지 비싼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1%대로 너무 이자가 낮으니까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아버릴 때는 은행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는 이 우리가 매입한 채권을 사주긴 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산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사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걸 이 비용내역서의 국민주택채권란에 써주는 거죠. 화면이 좁아서 옆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이걸 부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계산할 줄 모르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매입 대상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고요. 할인율은 계속해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계산을 해보시냐면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요. 일종국민주택채권란에서 매입 대상 금액 보이시죠? 여기서 시가표준액을 넣어서 1차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 아래 고객 부담금 조회를 통해 그날 그날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을 미리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의 계산 방법이 귀찮다 하시는 분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를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들은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URL을 넣어놨으니까 바로 이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비용내역서와 차이가 크다면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오늘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부담금이 20만원 정도 더 비싸던데요.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계산해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채권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니까 잔금 당일에 미리 집에서 계산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알아보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등기소 등기비용 안내에 가서 계산해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산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항목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산출된 가격일까요? 그것도 알아야지 가격 협상을 해보겠죠? 바로 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보수표에 나온 보수가 상한선이니까요. 원칙대로라면 이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겠죠? 기본 보수부터 교통비, 숙박비, 1단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수표에 없는데 법무비 내역서에 추가된 것들은 그냥 만들어낸 항목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법무비 내역서를 보시면 농특세 64만원, 기본 보수 39만원, 원인증서작성 4만원, 지방세 신고대행 4만원, 채권 매입대행 4만원, 교통비 15만원, 일당 7만원 해서 13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 비슷한 물건 등기 이전 보수료는 보통 30만원 초반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 이상 무리하게 과다 청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거품이 있는 금액을 합쳐서 총 차액을 계산해보고 사무실에 협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경매 말고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법무통과 제휴된 사무실이 전국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는 경락장금 대출을 받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비교해가면서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경매 낙찰이나 일반 매매거래로 법무비용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하면 법무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를 계속 지속하실 분들은 경락장금 대출과 한배를 탄 법무사 사무실의 비용을 깎기 위해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사전에 미리 법무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가겠구나 계산을 하시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원만하게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비 절약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경매나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역을 찍어달라? 여기 이사 갈 건데 어떠냐? 이런 질문은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